털게이트 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자료 가져왔다면서 영상에 이미지를 첨부 했는데 제발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을 말해주세요 누가 봐도 이미지 잘라서 붙여 놓은 것 밑에 생각 붙여 놓은 것이고 518 검찰기록 92쪽과 93쪽을 보라면서 보여주는데 없잖아요 아니 일시정지를 시켜서 보세요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정말로 없다니까요 구글에 518 검찰기록이라고 검색하면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가 나오는데 그 자료에 없어요 아니 정말로 없어요 아니 제가 없다고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없는데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신기해요 아니 그 일시정지를 시켜놓고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봐요 형광색을 칠해놨는데 안 봐 아무도 안 봐 거기 톨게이트 있다라고 얘가 말하니까 그냥 믿어요 아무도 안 봐 왜 안 보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518이 다툼의 장이 아니라 평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스